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꽃가루 망치입니다 여러분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제 동포한테까지 모두 알려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작가 한강님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한국시간 오후 8시 정도에 발표가 났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없는 이런 시대에 정말 기분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영겁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남겨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이라고 그러면 많은 분야의 상들이 있죠 예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한번 받으신 이후에 우리나라 두 번째 노벨상이기도 하고요 특히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어권 이외의 국가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 외에는 참 정말 받기가 힘든 그런 상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물론 이제 영어본도 있고 해외본도 있고 그렇게 제작은 하셨겠지만 원래 원작은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한글로 그렇게 만들어진 소설책이 아니겠어요 한나라의 그런 문학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언어, 언어 속에 들어있는 그 민족, 국민들의 정서까지 모두 이해가 되어야만 가능한 선정이 되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 바로 노벨 문학상 되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강 작가님 노벨 문학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축하드린 것보다 더 크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K-POP, K-문화의 전성기를 최고조에 딱 결정적으로 도장을 찍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국이나 일본 문화들을 많이 선호하고 따라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죠 팝이 어떻고 J-POP이 어떻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도 그렇고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뭐고 이제 그렇게 많이 우리가 선호하고 따라했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대한민국 문화를 전 세계에 있는 인류들이 모두 주목을 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가 그 기준쯤이 되는 결정적인 도장을 찍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강 작가님 책이라고 하면 예전에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 한 권 읽은 게 다 알았어요 오늘은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짝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착한 세상 만들기라고 컨셉을 만들어 놓고 운영되고 있는 꽃가루 망치 채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책 읽어주는 남자가 될 것 같습니다 문학평론가 같은 그런 느낌이겠지만 기존에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문학평론가들이 어떤 말씀을 나누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과 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책을 읽은 지 온체 오래돼서 예전 기억을 한번 되새겨서 어제 제가 집에 소장해 놓은 책을 다시 꺼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전히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스컬을 제가 했었는데요 머리곰 높이곰이라고 하는 스컬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학스컬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상의 날개를 읽었을 때 뭐라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라고 했던 그런 생각이 들게 했던 채식주의자 책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을 때 연극부 세 번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은 책 표지를 보시면 여기 표지를 보시면 장편소설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통상 알고 있는 그런 장편소설은 아니에요 채식주의자 1부 아니면 1권, 2권, 2부, 3권, 3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연작소설입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책 안에는 세 편의 소설이 들어있는데요 등장하는 인물들은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채식주의자가 1부라고 그러면 2부는 몽고반점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되겠고요 그리고 3부에 해당되는 세 번째 나무불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소설 이렇게 세 개의 연작에 들어있는 장편소설이 바로 채식주의자입니다 표지를 보면 앙상한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표지를 보실 수 있을 것인데 읽으면 읽어갈수록 사실 이 표지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느낌까지도 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줄거리는 그다지 많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부,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영해라고 하는 결혼한 지 5년 차 되는 여자입니다 이분은 브레지어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통상 우리가 조순하다고 말하는 그런 표준 여성상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별나게 꾸미지도 않고요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우리 시대 때 어머니 같은 그런 상의 여인입니다 브레지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등장인물이 영해고요 이 영해를 중심으로 영해 남편 그리고 영해 주인공의 친언니인 인해, 인해의 남편 이분은 비디오 아티스트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영해의 가족들 그리고 인해의 남편, 형부 형부의 후배 좀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가졌던 후배 그 정도 선에서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1부, 2부, 3부 다 합해서 나오는 등장인물들 소개입니다 1부에서는 영해의 남편이 내 시선에서 나라고 하는 이름을 호칭으로 불려오는 영해 남편 시점에서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어느 날 영해가 그러니까 나의 아내죠 우리의 주인공 영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육식을 전혀 하지 않고 채식만 고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꾼 꿈 때문이죠 꿈을 크게 이제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 덩어리가 가족 차에 있는 아주 긴 창고에서 자기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먹는 그런 혐오스러운 그런 꿈 그리고 아홉 살 영해가 아홉 살인 나이에 영해를 영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영해를 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을 물게 그것을 영해의 아버지가 목줄을 그대로 오토바이 뒤에 묶고는 동네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자연하게 죽이는 그리고 죽은 멍멍이를 또 멍멍이 탕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육식에 관한 그런 혐오스러운 꿈들을 꾸고 난 이후부터는 일체 육식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몇 가지 에피소드 그리고 제일 끝에는 인해죠 영해의 친언니 인해의 언니의 집들이 때 이제 온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상당히 가부장적인 영해의 아버지 영해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또 했던 그런 군인 출신의 아주 가정폭력도 어린 딸 두 명한테 일삼았던 그런 아주 가부장적인 정형적인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그 꼰대 아버지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요 자 그 자리에서 영해의 아버지는 강제로 영해에게 고기를 먹이게 되고요 자기는 육식을 하지 않겠다면서 분노를 배출하면서 자기 손목을 칼로 긋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병원에서 상반신 나신으로 일강욕을 즐기면서 손을 잡고 있던 동박세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나죠 첫 번째 제가 채찍주의자만 읽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이러느냐 되게 좀 궁금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영해 자 그리고 2부 몽고반점에서는 비디오 아티스트를 하고 있는 언니의 남편 그리고 형부죠 형부의 시점에서 글이 세워집니다 영해는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요 비디오 아티스트지만 영감을 얻지 못해 한참 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의 부인인 인혜가 자기 여동생 옹등에는 아직도 몽고반점이 남아있다 라는 말에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걸 소재로 뭔가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것과 함께 성적인 욕구까지 같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해의 병실을 찾아가서 영해의 몸에 꽃그림을 걸어주면서 이렇게 비도를 찍고 그리고 심지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관계까지 가지게 되죠 소설의 끝 무렵에는 동생 영해가 너무 걱정스러운 나머지 나머지 언니 이내가 그런 부적절한 그런 일이 있고 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병신문을 열었을 때 알몸인 여동생과 그리고 알몸인 어떤 남자가 같이 뒤엉겨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니 캠코드가 놓여져 있는데 상당히 눈에 익은 캠코드가 보입니다 그리고는 영해의 언니 이내가 남편과 자기의 친여동생 영해와의 부적절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소설은 끝이 나죠 자 이 부분까지도 도대체 이게 뭐 어떤 소설인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3부 3부는 나무불꽃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소설인데요 이미 이제 이 시점은 영해의 친언니인 이내의 시점에서 소설이 쓰여집니다 이미 이내의 남편 그러니까 영해의 형부는 이미 이제 뭐 가출을 한 상태라 뭐 하고 다녔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온 가족이 아무도 주인공이 영해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생기고 나서 이제 영해는 일반 병원에서 정신병원으로 이혼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정신병원에 있는 요동생을 찾아다니면서 유일하게 가족 중에서는 병원으로 소설을 하고 챙겨주는 이내가 그의 요동생하고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소설적 표지에 보면 앙상하게 마른 그 나무가 이제 나무불꽃 그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소설은 제가 이제 그때 처음에 나와가지고 뭐 매스컴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채식주의자라고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러길래 찾아보니 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이거는 이제 성인 연령층이 정해져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는 청소년 유예 도수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서는 보수들이 칭하는 블랙리스트 작가로 한강 작가가 이렇게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4년 10월 10일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럽게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된 작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채널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매스컴 보니까 이제 우리 한강 작가가 9살 때 5.28 광주 민주항쟁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는 모르겠고요 제가 9살 때입니다 제가 9살 때 우리 한강 작가가 70년 11월 25일 생인가 그렇죠 제가 72년 생인데 1980년 5월 18일 날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그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한강 작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출생지가 어디냐면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참한 현실을 아마 직접 보았을 겁니다 이번에 노벨상 수상을 했을 때 이슈가 된 메인 작품은 사실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채식주의자는 아닌 것 같고요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 제가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조만간에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이 책이 이제 불온서적으로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려졌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이제 좀 퍼마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기술을 해놓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놓여져 있던 책인 것이죠 그 책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가 5.18 광주민주화항쟁이 되겠습니다 내용 참 궁금하네요 하지만 채식주의자라는 책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 이 고기를 먹는다? 그런데 이 고기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고기고 내가 몇 년을 키우던 강아지가 비록 나를 한번 물었다 손치더라도 그걸 아주 자연하게 죽여서 내가 잡아먹는다 그 잡아먹을 때 그 고기가 그냥 우리가 정육점에 아니면 마트에서 이제 팩에 들어있는 그 고기를 사서 구워먹는 그 고기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지만 이 소수에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은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또 먹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육식동물 그런데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채식동물이 되는 거죠 육식동물을 배제하고 채식동물이 되겠다고 작가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 그 자체는 먹기 싫지만 억지로 먹고 먹기 싫은 것조차도 까먹고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우리 보통 일반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게 아닌가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은 참고 있는 분노, 참고 있는 욕구 그걸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참으면서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더 이상 그런 걸 참지 않고 분출하겠소라고 하는 것이 채식주의자가 아닌가 육식동물이 아닌 채식동물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육식을 한다는 것은 다른 상대방,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상대방에게 해를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 고기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나무 불꽃에서 나는 나무가 될 거야 언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상 겪어왔고 착하고 싶어서 착한 것도 아니고 참고 싶어도 참는 것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큰 프레임 안에서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서 꼭 그냥 엄청나게 큰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오는 그런 삶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문학상 거기 선정하는 거에도 보면 나름대로의 그런 현실과 그런 거에 대한 저항심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채식주의자보다도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에는 그게 더 많이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나 봅니다 꼭 읽어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채식주의자도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이게 난해한 내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이해하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의 소설입니다 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꿈 한번 꿨다고 갑자기 먹던 고기를 그만 먹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온 가족이 다 있는데 내 아버지가 아무리 고기를 강조로 먹인다고 따기를 때린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손목을 칼로 걷는 것도 좀 뭐하고 그리고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그래서 형부랑 선을 넘는 부적장 관계를 만드는 것도 좀 그렇고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살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이야기를 토로하면서 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끝나는 소설 이게 채식주의자라는 표지를 가지고 있는 책 한 권에 들어있는 연작 작품, 새 작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채식주의자, 두 번째가 몽고반점, 마지막 작품이 나무 불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강 작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더 많은 노벨 문학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저도 지필의 그런 욕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시 힘을 얻어서 지필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맞아 채식주의자를 이렇게 만드는데 총 3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려운 작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책은 별로 두껍지 않습니다 한 권짜리 안에 소설이 세 개 들었는데 총 2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합시다 meeting 잊지ă eens 우선 시작